통통이의 마법때문에 친구들이 작아졌어요. 컵 속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주세요. 루피는 어느 컵에 들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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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는 come from the party 패티는 어느 커브에 들어있을까요? 야호! 크롱은 어느 커브에 들어있을까요? 다시 앞으로도 계속 크롱은 어느 커브에 들어있을까요? 크롱은 어느 커브에 들어있을까요? 크롱은 아픈 테이프가 국을 사용하며 크롱은 아픈 테이프가 그 부분으로 야호! 컵에 들어있던 친구들을 모두 찾았네요 통통이는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답니다 뽀로로는 어느 컵에 들어있을까요? 루피는 어느 컵에 들어있을까요? 야호! 크롱은 어느 컵에 들어있을까요? 크롱! 크롱! 패티는 어느 컵에 들어있을까요? 야호! 야호! 컵에 들어있던 친구들을 모두 찾았네요 통통이는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답니다 친구들이 미로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누가 나 좀 도와줘! 친구들을 데리고 출입구로 나가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크롱! 크롱! 야호!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마워! 고마워! 야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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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친구들이 모두 미로에서 탈출했어요! 정말 무서웠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을 데리고 출입구로 나가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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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친구들이 모두 미로에서 탈출했어요 정말 무서웠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런 친구들의 파이프가 고장났어요 파이프를 고쳐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물이 통하도록 알맞은 파이프를 찾아주세요 토마토 오이홉 야호! 야호! 흠 음 깨끗하게 씻은 친구들이 보송보송해졌어요 야호! 상쾌해!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물이 통하도록 알맞은 파이프를 찾아주세요 물을 쉽게 사라져요 물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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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알려줘요 흠 흠 흠 흠 야호 깨끗하게 씻은 친구들이 보송보송해졌어요 야호! 상쾌!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뽀로로와 친구들이 쇼핑을 나왔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의 물건을 찾아주세요 알맞은 색깔의 꽃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야호 빨강 알맞은 색깔의 장난감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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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알맞은 색깔의 인형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알맞은 색깔의 풍선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좋아하는 물건을 찾은 친구들이 신이 났어요 재미있는 색깔 찾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맞은 색깔의 꽃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빨강 알맞은 색깔의 인형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알맞은 색깔의 장난감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초록 알맞은 색깔의 풍선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알맞은 색깔의 풍선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노랑 노랑 좋아하는 물건을 찾은 친구들이 신이 났어요 재미있는 색깔 찾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아주세요 망원경 망원경을 움직여서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아 틀켰네 틀켰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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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잖아 하하하 에이! 귀엽다 와, 친구들을 모두 찾았어요 너무 잘하잖아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망원경을 움직여서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아, 들켰네 들켰잖아 들켰잖아 에이, 들켰다 어머, 들켰네 와, 친구들을 모두 찾았어요 너무 잘하잖아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한 번만 다시 해보자